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오늘은 실전 누드 크로키 5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실전 누드 크로키 여러분도 굉장히 반응 좋으셔서 이번에도 또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전 누드 크로키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전 누드 크로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누드 크로키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크로키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누드 크로키는 수업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크로키 연습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누드 크로키 원하시는 분들 본인이 원하시는 재료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재료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크로키 하시면 되겠고요 또 디지털로 작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디지털 재료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문 모델들과 함께 다양하게 크로키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조건 모집 조건은 누드 크로키를 원하시는 분들 19세 이상의 성인이시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또 이메일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아래 지나가는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설명글에 자세하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수경화실 이대본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 오픈하느냐 네 2020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시간은 3시부터 5시고요 일요일입니다 누드 크로키 시간에는 출입이 통제가 됩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들어오시도록 하시고요 아무래도 지각을 하시지 않는 편이 가장 좋으시겠죠 준비물은 개별 지참입니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기본 재료 같은 경우에는 화실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롭게 크로키 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